왜 저럴까 싶죠. 그건 아니죠. 네.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속상하기도 하고 예능 있어 확실해. 나 있는 것 같아. 사실 저도 있죠.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. 점심을 먹고 왔더니 좀 졸리네. 우리 커피 한 잔씩 들어 할까? 아 예. 수고받겠습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진짜 선수를 뺏겼다. 다 합해서 얼마야? 57200원입니다. 자 이대로는 안 돼. 나만의 장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. 나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. 네? 예 알겠습니다. 우리 인턴 중에 컴공과 나온 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예. 제가 카이스트 컴퓨터공학부 수석 졸업했습니다. 정말 잘 됐다. 지금 빨리 로비 가서 컴퓨터 택배 온 것 좀 받아와. 네. 예. 絶対電話して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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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高田引越センターです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봉파고등학교입니다 カ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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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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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왜 먹어? 그거 왜 먹어? 내놔! 다행이다!